1. 성층 현상이 있는 호수에서 수온에 큰 변화가 있는 층은? 2. 목조류가 가장 많이 번식하였을 때 호수 표수 층에는? 4. 9.0 3. 경도와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알칼리도는 M-알칼리도와 P-알칼리도를 합친 값이다. 4. 비정오염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대부분이 도시와 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5. 바닷물 중에는 0.054m의 2가 포함되어 있다. 바닷물 250m은 몇 대의 2가 포함되어 있는가? 2. 약 1.3 6. 미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세포소기관인 미보솜은 원액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7.2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20m, 2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1.2m인 물의 경도는? 4.55 8. 유해물질과 중독 증상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크롬 마이너스 피부점막, 호흡기로 흡입되어 전신마비, 피부염 유발 9. 수질오염의 정의는 오염물질이 수기에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되어 수체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음 중 수질오염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삼질소나 인과 같은 무기물질이 수기에 소량 입대는 현상 10. 크롬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만성크롬 중독인 경우에는 BAL 등의 금속배설 촉진제의 효과가 크다. 11. 과의 하천자정 단계 중 심한 악취가 없어지고 수중 전의의 산화로 인해 색이 호전되며 수질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수역은? 2. 마이너스 중부수성 수역 12.25 4.35인 용액에서 의농도는? 4. 2.24 10-10 13. 지하수의 특성을 지표수와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자정작용이 빠르다. 14. 화학반응에서 의미하는 산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3. 전자를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15. 호수에서의 부영양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조류제거를 위한 살조제는 주로 살을 사용한다. 16. 생물용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이 영양염이나 방사능 물질은 생물용축되지 않는다. 17. 음용수 중에 악모니아성 질소를 검사하는 것의 위생적 의미는? 3. 분유 하수의 오염지표가 된다. 18. 다음 수역 중 일반적으로 자정개소가 가장 큰 것은 1. 폭포 19. 용액의 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몰랄농도는 규정농도라고도 하며 용매천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한다. 20. 4의 용액도는 무리를 땅점 038이 녹는다. 4의 용액도 적은 1.60-8 21.1차 처리된 분유의 2차 처리를 위해 포기조,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활성슬러지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포기조 내의 구역물 체류 시간은? 2. 22.2온 교환법에 의한 수처리에 화학반응으로 닿은 과정에 나타낸 것은? 4. 통수과정 23. 암모니아성 질소를 할 때 최저의는? 40-24. 고도 정수처리 방법 중 오전 처리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HOCL보다 강력한 환원제이다. 25. 하수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슬러지 제거기를 설치하는 경우 침전지 바닥기울기는 100-200으로 만만하게 설치한다. 26. 고형물의 농도가 16.5%인 슬러지 200을 건조시켰더니 수분이 20%로 나타났자 제거된 수분의 양은? 359. 27. 급속 여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손실수들은 여가지의 면적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28. 하수의 3차 처리공법인 네이 오공정에서 포기조의 주된 역할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3인의 과잉 섭취 29. 플러그 흐름 반응기가 1차 반응에서 폐수의 BOD가 90% 제거되도록 설계되었다. 속도상수 K가 0.3-1일 때 요구되는 체류시간은? 47.68-30점 포기조의 MLSS의 농도가 2500일이고 SV30이 30%일 때 SVI는? 220. 31.1일 실린더의 250 침전 부피 중 TSS 농도가 3050L로 나타나는 포기조 혼합액의 SVI군은? 382. 32. 하루 5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최초 침전지에 의 단위 길이당 원류부하를 103로 제한하여서 제한할 때 최초 침전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원류의 유효 길이는? 35. 33점 설치부의 유속한계를 0.6 정도로 두는 이유는? 2. 모래의 퇴적현상 및 부유물이 찢겨나가는 것을 방지 34점 일반적인 슬러지 처리 공정을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2. 농축 유기물의 안정화 약품조정 탈수건조 최종처분 35점 염소살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염소살균력은 온도가 낮고 반응시간이 길며 가 높을 때 강하다 36점 폐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종류와 특징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2. 2차 슬러지 마이너스 생물학조 반응조의 후침전지 또는 2차 침전지에서 상등수로부터 분리된 세포물질이 주종을 이룬다 37점 염소 요구량이 5L인 하수처리수의 잔류염소 농도가 점 5L가 되도록 염소를 주입하려고 할 때 염소주입량은? 35.5 38점 폐수처리시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SS 및 탁도 제거 39점 물리 화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아닌 것은? 4. 40점 함수율 96%인 혼합 슬러지를 함수율 80%의 탈수 브레이크로 만들었을 때 탈수 후 슬러지 부피는? 3. 1. 5 41점 유도결합 플라스마 마이너스 원자발 공분 방법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안의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4. 바닥상태 방출 42.9의 측정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외에 오른 것은? 1. 한갈색 43점 다음 중 사각 위어에 의한 일환 측정 공식은? K-유량계수, 위어의 수도, 절단의 폭 4. Q3 44점 박테리아가 산화되는 이론적인 식이다 박테리아 100%입니다. 이 산화되기 위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3.142 45점 시료를 질산 마이너스 과염소산으로 전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46점 시험에 적용되는 온도 표시로 틀린 것은? 2. 창곤 0이야 47점 총대장균군의 정성시험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 추정 시험에서 가스에 발생이 있으면 대장균군의 존재가 추정된다 48점 물속의 냄새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서 시료 부피 4와 무취 정지수 부피 196인 경우 냄새 역치는? 3.50 49점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에서 진공이라 함은 일다로 규정이 없는 한 15 이하를 말함 50.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상화물, 강화물, 인산염 및 헝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되며 휘발성 또는 난용성 염화물을 생성하는 금속 물질의 분석에는 주의해야 하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질산 마이너스 염산법 51.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되지 않는 항목은? 3. 비소 52. 무마렉산 추출물질 시험법은? 1. 중량법 53.0은 마이너스 4, 4.0 엔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사회야는? 4. 6.3 54. 흡광광도법으로 어떤 물질을 정량하는 데에 기본 원리인 마이너스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이 흡광도는 빛이 통과하는 시료 액층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55. 원적수분광광도법은 원자의 어느 상태일 때 특유 파장에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인가? 3. 바닥상태 56. 윙클러아지드 변법에 의한 DIO 측정 시 시료의 100, 200L과 공존하는 경우에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첨가하는 시약으로 오른 것은? 2. 플로오리나 칼류륨의 57. 클로로필 측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클로로필 색소는 사염화탄소 적당량으로 추출한다 58.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과 관련된 생태독성 값에 대한 내용으로 외에 오른 것은? 2. 100에서 2. 50 값을 나눠준 값 59.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것은? 3. 삼질산 마이너스 황선법 60. 순수한 물 150배 에틸알코올 80을 혼합하였을 때 이용액 중에 에틸알코올 농도는 이 약 30% 61. 낚시 금지, 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바탕색 청색, 글씨 흰색 62.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이 아닌 것은? 1.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부하량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3. 수질오염방시시설 중 물리적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1. 응집시설 64.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소 배출량이 제1종, 제2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5. 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소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6.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에 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4.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7. 초과 배출부가금의 부가 대상 수질형 물질이 아닌 것은? 2. 노마렉산 추출물질함이란? 68. 비저모염저감시설의 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외에 오른 내용은? 4. 25% 69. 폐소처리업자에게 폐소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70.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2. 환경보전협회 71. 비저모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은?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부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72. 수계영양권별로 배출되는 수질형 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4. 환경부장관 73. 기본 부과금 산정 시 방류수수질 기준을 100%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수는? 3. 2.8 74.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관, 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환경기술인 과정과 폐소처리기술료원 과정의 교육기관은 3일 이내로 한다. 75. 호수의 수질 상황을 고려하여 낚시금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3. 시장 군수 구청장 76.1일 폐수배출량이 1503인 사업장의 규모로 오른 것은? 2. 제2종 사업장 77.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인 수질 및 수생태계 생태별 생물학적 특성 예표에 관한 내용 중 생물 등급의 생물지표종으로 틀린 것은? 1. 78.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해는 하였으나 배출하용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정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2. 이따 이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위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9.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하천에서 생활환경기준의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에어 오른 내용은? 4. 공원 명수 80. 공공수역 중 환경부량으로 정하는 수로가 아닌 것은? 3. 상수관로